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늘 그랬듯이 오늘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납득이 안 되니까 저도 사실은 납득을 못 당해서서 궁금을 좀 주시면 이게 정치하는 거요. 제발 힘들게 하지마 좀 저는 윤의 시장님도 전주하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봐. 자꾸 그렇게 오오오오오 어제 워낙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아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실신 당시 장면이네요. 어제 오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죠. 권영진 시장은 어제 오전에 그저께 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발언 도중에 갑자기 퇴장해버린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다라는 것을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봤어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오전에 브리핑에서 지금 34일 35일째 사무실에 있는 야전 침대에서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대구시청에 따르면 권 시장은 매일 새벽 2시에 브리핑 자료를 마감하고 오전 7시에 다시 그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는 회의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신문의 반응은 그다지 썩곱진 않습니다. 어느 신문이요? 대구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라고 알려져 있는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 매일신문에 만평 하나를 올릴 텐데요. 이 만평은 매일희평이라는 만평이고요. 지금 제가 물러왔네요. 만평 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옥세 들고 나르샤. 그러다가 실진까지 하자.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긴급생계비라고 적혀 있는 소위 돈뽀딸이죠. 돈뽀딸을 안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돈 뿌리면 선거의 영향...라고 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만평인데.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네요. 곱지는 않아요.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번 빅컷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긴급생계 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총선 다음 날 4월 16일로 결정하면서 누리꾼도사에서 많은 공방이 벌어질 정도였고 이 공방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 시장이 실신한 부분도 쇼다 아니다. 공방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보신 매일 신문 만평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만큼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긴급생계 자금이 정말 긴급하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건의 발단이자 문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긴급이니까 긴급하게 해달라 이런 건데요. 권 시장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부디 안정 잘 취해서 하루빨리 퇴원해서 시정에 복귀하시고 대구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시정 활동을 해주면 좋겠고요. 누리꾼도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온 국민이 건강을 걱정하고 응원합니다. 시장님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 역시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십시오. 조주빈을 알거나 대화를 해본 이들은 그가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영향은 이번 범죄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협박의 대상이었던 여성들한테 특정한 손가락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배 회원 아니야? 이런 얘기 그 전에 나왔는데 일배 쪽에서는 아니라고 했다면서요. 일간베스트는 조주빈은 일배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방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MBC 뉴스 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일배 회원들만이 사용하는 손가락 표시. 손가락 표시가 있죠. 일배 회원들에게 표식이 있죠. 이 표식을 피해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평소에도 텔레그램에서 일배식 표현을 즐겨 썼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도 빈번하게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주빈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일배 활동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는 동창들, 동창생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면서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일간베스트를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원이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그런데 이게 처음 불거진 논쟁이 아니잖아요. 일간베스트를 폐쇄의 얘기는 상당히 오래됐죠. 폐쇄를 해달라. 그리고 폐쇄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사실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다. 그래서 일간베스트를 폐쇄하는 건 반대한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는 일간베스트를 폐쇄하라고 주장하는 건 문재인 정권이 인터넷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사실 이걸 야당 쪽에서도 같이 주장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한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간베스트 폐쇄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조주빈이 일간베스트 회원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 거네요. 어제 mbc 뉴스에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백적은 아니라고. 일백적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일단 그거부터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간베스트 문제.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논쟁이고 논란인데 이번에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네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간베스트 폐쇄 논란이 아니라 일간베스트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올라오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과 글들.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일간베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제 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인용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